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일, 일일 업무 일지, 개발, 디자인, 기획 플랫폼 개발사는 각 파트별로 일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되도록 일일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고 양식은 플랫폼 발주사, 고객사 양식에 맞춥니다. 현장에서는 일일 보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작성해서 매일같이 보고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일일 보고는 파트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책임자는 수시로 보고하든 주간으로 보고하든 기간이 길면 주간으로 보고하고 기간이 짧으면 일일, 격일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ann fils에 따라서 떨어지세요. 하나. 하나. 나.